다른 뜻에 대해서는 동국정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동국정운은 한자음을 바로잡아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간행된 책이다. 1448년에 반포된 한국 최초 표준음에 관한 책이자 운서이다.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였다. 그 시대에 통용되던 한자음을 충분히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장러에도 불구하고 실용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잘 사용되지 않다가 16세기 들어서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동국정운의 일장 동국정운은 훈민정음 반포한 다음 해인 1447년 음력 9월에 완성하고 1448년 음력 10월에 반포했었다. 편차는 신숙주 최항 성산문 박팽년 이계 강이안 이현노 조변안 김증이 담당하였다. 신숙주가 동국정운의 서문을 통해 책을 지은 이유를 밝혔다. 동국정운은 중국의 운서인 홍무정운 에 관한 동국의 표준적인 운서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지었다. 동국정운에서 제시된 한자음은 예로부터 한반도에서 써온 현실 한자음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 한자음을 일반적으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 부른다. 동국정운 편찬자들은 현실 한자음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여 이상적인 표준 한자음을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동국정운 서문에 따르면 현실 한자음의 잘못은 아래와 같다. 계모의 대부분이 견모에 들어가 있다. 계모의 일부가 효모에 들어가 있다. 타금이 없다. 성조에서 상성과 거성이 구별되지 않는다. 입성 중 단모로 끝나야 할 것이 네모로 끝난다. 설두음과 설상음, 중순음과 경순음, 치두음과 정치음이 구별되지 않는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체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한자음을 초성, 중성, 종성 세 부분으로 나눈 점이다. 이는 중국 의문학에서 한자음을 성모와 운모 두 부분으로 나눈 것과는 다르다. 또 한국어 표기와 달리 한자음 표기에는 초성, 중성, 종성 세 부분이 모두 갖춰져 있고 종성이 없는 한자음이 없는 것도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특징 중 하나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중국어 중고음의 음운 체계를 이상적인 것으로 하면서도 고구문의 거요, 나, 홍모정운, 위체계, 그리고 현실 한자음의 음영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성모 성모 체계는 훈민정음의 초성과 같은 23자모 체계이며 중고음의 36자모 체계와 다르다. 자모는 중국 의문학에서 쓰이는 자모를 사용하지 않고 훈민정음에 나타나는 자모를 사용한다. 따라서 중국 의문학의 견모는 동국정운에서 군모가 되며 계모는 쾌모가 된다. 성모에 관한 특징은 아래와 같다. 동국정운에서는 전탁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읗, 쌍시옷을 인정하고 있다. 탁음에 관해서는 동국정운, 서문의 아국어음, 기청탁지변, 여중국무리, 이여자음동무탁성 라고 되어 있다. 견모는 쾌를 제외하고 현실 한자음에서 모두 기억로 나타나지만 동국정운에서는 중고음에 의거해 기억로 했다. 설두음과 설상음의 구별, 중순음과 경순음의 구별, 치두음과 정치음의 구별이 없다. 그렇지만 순음의 무겁고 가벼움에 관해서는 훈민정음 해래의 기술이 있으며 홍무정, 온역훈에서는 중순음 비읍, 피읍, 쌍비읍, 미음과 경순음 비읍이응, 쌍비읍이응, 치두음 과정치음 이 벌써 사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자모들은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 이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유모삼등이 동국정운에서 이응로 나타난다. 고구문의 거여에서 유모삼등의 반절상자가 의모와 통용되어 있어 동국정운 또 이를 따른 셈이다. 참고로 아음이응이 자형이 기억에 의거하지 않고 후음이응에 의거한 이유가 운서에서 유모와 의모의 혼동을 반영한 것임은 훈민정음 해래 제자해 아지이응 수설 근폐 후성기출비 이기성여 상사 고운서위여유다상혼용 금역취상어후 이부위 아음 제자지시 아음이응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고 소리와 공기가 코에서 나오지만 그 소리가 이응과 비슷함으로 운서에서는 의모와 유모가 많이 혼용되니 지금 역시 후음에서 모양을 만들고 아음은 문자를 만드는 시작으로 하지 않았다. 처럼 기술된 바와 같다. 운모 운모는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진다. 중성에는 다음 소리들이 쓰인다. 종성에는 다음 소리들이 쓰인다. 중성과 종성을 합친 운모는 26개 운모 91개 운으로 나뉜다. 26개 운모는 아래와 같다. 입성은 운모만 제시하고 수로구는 생략했다. 운모는 종성의 오음 차례 이응 니은 니음 이응에 따라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운서와 순서가 크게 다르다. 운모는 원칙적으로 고구문에 거여에 나타나는 각 운의 첫 글자이다. 운모에 관한 특징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고구문에 거여의 강운과 양운은 동국정운에서 강운으로 통합되고 반대로 고구문에 거여의 경운, 청운, 증운은 동국정운에서 금운, 괭운, 괭운, 경운으로 세분화되는 등 운의 통합, 분리가 있다. 합국의 음은 현실 한자음에서 아음, 치음, 후음에만 나타나지만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는 설음에도 나타난다. 중성 중에 유여, 주제, 유예, 주제이, 는 주모음이 두 개 있는데 실제로는 이들의 유를 전설 원순계음을 나타내는 표기로 사용해 각각 예, 예의로 발음했다고 추측된다. 모음으로 끝나는 운중에 과섭, 가섭, 해섭, 지섭, 우섭은 종성이응을 가지며 운미에, W, 가인은 유섭, 효섭은 종성을 가진다. 이응은 후음이며, 은순음 밑에 이응을 연서한 순경음으로 둘 다 자음에 속하는데, 실제 문원에서는 뒤에 붙는 어미가를 등 모음에 붙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운들은 모음으로 끝나는 운으로 취급되었다. 중고음의 입성, T, 는 동국정문식 한자음에서 이영볼의 ㄹ, ㄹ, ㄹ으로 나타난다. 현실 한자음은 ㄹ, ㄹ, 로 나타나지만, 원래 입성인 이 소리가 폐쇄음인데도 현실 한자음인 ㄹ, 로는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성의 폐쇄음적 특성을 지니게 하기 위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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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덧붙인 것이다. 입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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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으로써 매우 중요하게 보았으며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국을 비롯하여 한글문어는 모두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따라 주음되었다. 그러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지 않은 이 한자음은 급속히 쓰이지 않게 되어 동국정운 반포 28년 후에 간행된 오대진언에서는 홍무정운식 한자음 에 따라 육조법보단경언에 에서는 현실 한자음에 따라 주음되고 16세기에 이르러서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아예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 책은 세종 29년 9월에 완성되자 간행하라는 임금의 명이 있었고 이듬해인 세종 30년 11월에 성균관 사부학당 등에 보급되어 이 책이 간행되고 보급되었던 시기를 알 수 있다. 현재 이 책은 전 유권 가운데 1권과 6권만이 남아있다. 내용을 보면 본문의 큰 글자는 나무 알자이고 작은 글자와 서문의 큰 글자는 갑인자이다. 글자체는 큰 글자가 진양대군의 글씨 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자음을 우리의 음으로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국어연구 자료로서의 중요성도 훈민정음 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자음의 음운책의 연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의 글자를 만든 배경이나 음운책의 연구에 있어서 기본자료가 된다. 동시 출간된 국보 제71호 동국정운 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개장 당시 책은 실로 짠 천이나 종이를 약간 절단해 냈고 둘째, 제목은 다같이 목판인 쇠이나 그 서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 셋째, 책의 순서로 예, 악, 사, 어, 서, 수를 묵서했는데 국보 제71호에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뒤에 한 것으로 보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